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들 대표 전병칠입니다 짜잔 오늘 제가 어디와 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여기 구미에 있는 LS전선 공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랜선, 랜케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선기업 바로 LS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사실 인터넷의 속도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랜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과 데이터센터에서도 이 전선을 아무거나 쓸 수는 없겠죠 인천국제공항,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와 같은 곳 그리고 특히 LG 마곡사이언스파크 같은 곳에서는 검증된 제품인 LS전선의 랜케이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LS전선에서 나오는 랜케이블의 특징과 관련된 툴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영상에서 하나씩 제품들을 한번 보시죠 짜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랜케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랩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옆에 한 분 계시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배선 개발팀에서 퇴로와 펌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고형민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님께서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근데 조금 전에 소개할 때 통합배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생소한 단어거든요 통합배선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통합배선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링, 플러그, 커넥티비티, 그리고 인터넷 장비들을 모두 포함하는 인프라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터넷에서 관련된 모든 통합체계, 이거를 그냥 통합배선이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기 LS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당연히 이렇게 좋은 케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케이블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속 설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히 이런 접속기구에서 작업자의 편의성을 아주 개선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지툴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래서 이 이지툴을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한번 직접 이 이지툴을 이용해서 얼마나 작업이 편의성이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커넥터를 하나, 두 개 정도 작업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백 개의 케이블을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의 조립성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는 꼭 비용으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타입은 일반 플러그 타입과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지 플러그 타입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대표님과 같이 조립을 해보면서 이 조립성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이지툴과 그렇지 않은 일반 툴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저희가 직접 해보죠 네,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왼쪽에 보이는 것, 오른쪽에 보이는 것 자, 대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게 기존의 저희 카테고리 6 등급의 플러그와 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LS의 이지 플러그와 이지 전용 툴입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일단 부속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른쪽은 일단 두 개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오른쪽 이지 툴을 사용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성능이 되는데 시간은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다 이런 얘기죠 성능적으로는 동일한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하고 가이드, 세퍼레이트, 부츠 이렇게 네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훨씬 간단하죠 플러그하고 부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성은 훨씬 간단해졌는데 성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랜 케이블 작업을 많이 안 해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기존 형식의 랜선을 한번 작업을 해보고 오른손에 우리가 이지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는데 제가 시간을 한번 재보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시간을 한번 재보면서 실제로 기존 제품과 그리고 이지 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직접 이 랜선에 커넥터를 끼워보겠습니다 시간 잴게요 네, 2분 정도 걸렸네요 아, 손가락 아픈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에 많이 해본 작업이더라도 할 때마다 확실히 생소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시긴 할 것 같아요 대리님 어때요? 잘 됐나요? 처음 하신 건 저는 굉장히 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지 툴을 이용해서 똑같은 작업을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지 툴을 사용해서 직접 커넥터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해보니까 정말 쉽고 편하게 접속할 수 있네요 와, 이거 써보니까 진짜 확실히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와, 진짜 멋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Ls전선에서는 이지 툴 이외에도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의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어떤 게 더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Ls전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들을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케이블을 조립한 후에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랜 테스터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게 바로 랜 테스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랜 테스터 기 중에 최근 발매된 길이 측정 테스터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테스터 기 안에 보시면 원격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고 여기 메인이 되는 마스터 쪽에서 케이블의 길이와 케이블의 저항, 그리고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엔지니어들은 꼭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장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장비로 현장에서 즉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하나 정도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더 소개해 주신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다른 솔루션으로 LED 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LED 솔루션은 저희 김준혁 대리님을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솔루션은 김준혁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대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S전선 통합배선 개발팀에서 커넥터 설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준혁 대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제품이 LED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일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직관적으로 보기에 이런 느낌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통신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통신포트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무실이나 가정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각 포트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통신실에서는 직접 다 집합이 되어 있지만 여기 개별 장소에서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어떤 포트에 문제가 있는지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이 LED 솔루션이 뭔가 역할을 한다 그 뜻이죠? 그렇죠, 복잡한 케이블링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 작업자들이 불량 포트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게 개발 배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한번 직접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LED 솔루션 주요 제품으로는 LED 랜 테스터, 그리고 LED 모듈러제, 그리고 LED 패치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현장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 제 자리다 그럼 제 자리가 어떻게 저 통신실에 있는 포트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장비를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우선 작업자가 불량 포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사무실에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그런 자리로 가서 아무 패치 코드나 갖고 범용 패치 코드도 강요합니다 그래서 꽂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통신실 내에 있는 특정 포트가 LED 점등을 하게 되고 그 포트 위치를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 포트에 LED가 이렇게 점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눌러볼게요 누를 때마다 직접 포트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금세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앞에 있는 케이블은 그러면 어떤 거죠? 이 앞에 또 케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건 LED 패치 코드라고 하는데 LED가 플러그 하우징에 내장돼 있어서 이걸 꽂고 우선 이 케이블링 연결 상태도 여기에 있는 LED 점등 자체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녹색으로 점등이 되는데 이것이 네트워크 장비까지 연결이 되면 붉은색으로 점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저희 사무실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실이 있는데 어떤 랜선이 이상한지 확인하려면 그대로 하나하나씩 따라가거나 아니면 두 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서로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잘 이용하면 정말 혼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인 작업자를 위한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LED가 내장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께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외에도 많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대리님과는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솔루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잔 저희는 지금 장소를 옮겨서 통합해선 출하장에 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케이블이 많이 있는데요 LS전선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술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출시된 저희 카테고리 6A 등김에 세계 최소 외경의 슈프린 케이블 그리고 POE 케이블인 심플 와이드 케이블이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그럼요 사용해 봤죠 맞습니다 요즘은 챗 GPT나 AI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나 여러 곳에서 더 많은 케이블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이더라도 케이블의 외경이 작아지면 더 많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슈프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소 외경으로 법령적인 7.2mm 외경을 가진 카테고리 6A 케이블에서 20%나 줄어든 6mm 외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POE 케이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POE가 파워 오버 이더넷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POE는 말 그대로 파워 오버 이더넷 데이터와 전력이 동시에 전송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터와 전력이 같이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선 필요 없이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상 POE와 이더넷은 최대 100m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0m 이상의 거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계기가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 200m까지 케이블로만 연결이 가능한 심플 와이드 케이블을 개발했습니다 사실은 이 내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안상 저희가 여기 출하장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멋있는 것도 나중에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벌써 영상을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곳 공장에 와서 다양한 제품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S전선에서 이 통합배선 통합배선은 글로벌 전초기지로서 베트남 공장에서 아주 좋은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LS전선의 홈페이지 그리고 LS전선의 통합배선의 브랜드인 LS심플 웹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제품들이 우리 일상에 널리 보급되는지 계속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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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